네, 반갑습니다. 광야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야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보스토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두리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이아몬드 카페이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다이아몬드 원숲과 보석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와서 여러분께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인들은 거의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 영업, 내밀상일 수도 있는데 그 점을 공익 차원에서 오픈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또 그분들이 나른 새로 정직한 사람들이 또 경제적인 게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바로 서로 나눠주면서 좀 상부상조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특정 이기주의 집단에게 절대 타협을 해서 저는 막히거나 그런지가 없습니다. 추호도 여기 강업 등록을 한다거나 관련된 카페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탐욕적인 행동을 하면 그분들은 축복을 못 받을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려주죠. 여기 말이 좀 길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이아몬드,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가 큰 게 지금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몇 개가 있네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아주 지리종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시겠어요? 자, 끕니다. 자, 끕니다.